민트 초코 봉봉 호불호의 상징, 민트 초코가 이달의 맛인게 의문일 수 있지만 베라에서 민트 초코는 꾸준히 잘나가던 맛입니다 기존 민트 초코의 엄마는 외계인 위에 올라가는 그 초코볼을 쑤셔넣었죠 민트 초코와 엄마는 외계인 맛을 아는 분이라면 무조건 예상 가능한 맛 묵노 misi 음 이제 식당적으로 치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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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아.. 너무 맛있어 오징어 개그지같은 맛입니다 와삭바삭거리는 초코볼을 씹을때 타격감 1품입니다 민트초코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